아프리카 동부 연구소 연안에 위치한 메마른 땅 케냐 인구의 80%가 농업에 종사하지만 케냐는 식량 부족 국가입니다 많은 이들이 굶주림에 고통받고 있죠 아시아 내륙에 위치한 드넓은 초원의 땅 몽골 광물과 목축업으로 가진 자원이 풍부하지만 몽골의 농업 비중은 겨우 1% 농업 자립력이 부족합니다 척박한 황무지를 기회의 땅으로 일구고 가난과 배고픔은 풍요와 기쁨으로 바꿉니다 세계 곳곳에서 희망의 씨앗을 심고 행복의 열매를 키우는 그곳에 한국 농업이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농업기술력 지구촌의 많은 나라들이 우리 농업의 노하우를 전수받고자 한국을 향해 러브쿨을 보내 오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불고 있는 농업 한류 세계 속에 한국 농업이 있습니다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북쪽으로 1시간 거리 감자농사를 짓는 마을입니다 이곳 완조이 마을을 방문한 이들은 한국 농촌진흥청에서 파견 나온 코피아 케냐 센터의 연구원들입니다 오늘 방문한 이곳은 시감자 생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마을이 되겠고요 오늘 주 목적은 협력사업 추진 과정 중에 애로사항이 있다면 그 이야기를 청취를 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완조이 마을은 코피아 케냐 센터에서 3년 전부터 관리하고 있는 기술 전수 시범 마을입니다 한국의 시감자 생산 기술을 전수하고 있는 곳이죠 코피아에서 자금과 기술을 지원해준 이곳 시감자 창고는 그간의 노력들이 집약된 곳입니다 한국의 시감자 생산 프로젝트는 이 시간대의 시간대의 시간대에 이런식품을 구성한 이 시간대의 시간대는 그 시간대의 시간대는 이 시간대의 시간대의 시간대는 감자는 감자를 되심어야 감자가 나는 영양 번식 작물입니다 그래서 감자를 수확하면 일부를 시감자로 저장해 둬야 하는데요. 시감자는 생산하는 것만큼 보관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 파종 때까지 충분히 발화되도록 통풍과 햇빛, 습도를 잘 조절해 줘야 하죠. 일반 농가들에서는 시감자 저장을 박스나 항아리 등에서 저장함으로써 한 1개월 정도밖에 저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해충을 막고 장기로 저장하기 위해서 공기순환이 가능하고 햇빛 조절이 가능한 이런 시설이 저장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케냐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은 전체 국토의 절반 정도. 일부 사막 지역을 제외하면 농사를 짓기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농업 인프라가 부족하고 낙후된 재배 기술에 의존해 있다 보니 작물 생산량이 턱없이 적었죠. 완조이 마을도 원래 감자재배 마을이었지만 그 수확량이 너무 미미했습니다. 해충 밀도가 낮은 고지대이면서 감자를 재배할 수 있는 넓은 밭과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충분한 마을. 3년 전 코피아 케냐 센터는 완조이 마을을 씨담자 생산 시범 마을로 정하고 마을 공유지로 2헥타르의 감자밭을 개관했습니다. 원조이 마을은 방식적으로 하여진 재배 기술에 의존해 보니 고장과 농사장과 생산 시범에 의해 유겁지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케냐에서 감자는 옥수수 다음으로 중요한 식량 작물이지만 그 수확량은 세계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칠 정도. 케냐는 지금 심각한 식량 확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케냐에서 감자 농사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많은 농가들이 좋은 씨감자를 구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식량이 자리에 생산한 계란과 성화적인 계란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한계란을 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색을 구분하고 있는 것도 저희가 매일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우리 농가를 생산한 계란을 사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석산한 계란을 사는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집중지도를 받은 완조이 마을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반년을 꼬박 고생하며 농사를 지어도 온 가족이 배불리 먹지 못할 양이었는데 이젠 수확한 감자를 마을 주민들이 나누고 남는 건 시장이나 이웃마을에 판매할 정도로 감자 수확량이 늘었죠 농가 소득도 그만큼 많아졌습니다 완조이 마을 주민들은 수확의 기쁨과 농산일의 보람을 새롭게 느껴가고 있습니다 커피와는 매주 일고 일고 Fatima 나는 이곳에서 이웃마을 수확한 Bone 요구에서 이웃마을 수확한 일고 코피아 케냐 센터에서는 현재 작물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병해충에 강한 우병씨감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씨감자는 케냐 농민들에게 무료로 보급되고 있는데요. 그간 일반 농가들에서 검증되지 않은 씨감자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탓에 생산력은 떨어지고 씨감자 확보도 안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죠. 이 씨감자의 productos כך 뭐 그들을 사용하는 것부터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씨감자의 단순환은 약간의 유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수자의 단순환을 받 Playu화는 사이다, 내 소식이 뭐지 아니겠죠. 이 자릿지에 유지로 고른 하이터는 것이었습니다. 이 자릿지에 유지로는 소식이 바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단순환의 출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수자의 소량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그 입니다구나는 매우 직접 사용하실 수 있죠. 우리나라는 인공씨감자의 대량 생산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냈을 만큼 씨감자 생산 분야에선 높은 기술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케냐 농토에 적합한 씨감자를 생산해내기 위해 다방면으로 실험을 거듭해온 연구원들. 무엇보다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깨끗하고 순도가 높은 무병 씨감자를 만들어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모든 작물이 마찬가지지만 감자의 경우 특히 종자로 전염되는 병이 많아서 생산량을 유지하거나 증대시키려면 무병주 씨감자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코피아 케냐 센터와 감자 연구소인 티고니 연구소는 무병주 씨감자를 보급하고 또 생산 후에 감자를 오래 저장할 수 있도록 수확후 관리, 저장관리법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소에선 보다 안정적인 보급을 위해 다양한 씨감자 증식 기술을 적용 중인데요. 수증기를 이용한 수기경 재배 기술입니다. 가느다란 뿌리 사이로 주렁주렁 열린 씨감자들이 보이시나요? 이 기술이라면 보다 짧은 시간에 대량 생산이 가능해서 농가들에게 씨감자 공급은 물론 안정적인 소득도 고장할 수 있게 되죠. 우리 교육을 통해 본인과 함께 우리 교육을 통해 본인과 함께 한국을 통해 본인과 함께 우리 교육을 통해 본인과 함께 케냐엔 4,700만 명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중 8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죠. 하지만 부족한 인프라와 낙후된 기술력으로 기본적인 식량 자원을 확보하는 것조차 힘겹습니다. 이들의 열악한 농업환경을 개선하고 고질적인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작은 씨앗의 힘을 믿는 이들이 10년 전 이곳 머나먼 타국 땅을 찾아왔습니다. 케냐의 코피아 센터가 들어선 건 지난 2009년. 당시 우리나라는 OECD 개발 원조위원회에 가입하면서 식량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그해 8월, 케냐에 첫 코피아 센터를 세웁니다. 코피아 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20개 국가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베트남 등에서 8개 국가, 아프리카는 케냐 등에서 7개 국가, 중남미는 파라과이 등에서 5개 국가와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가별로 한두 개 정도 성과를 설명을 드리면 케냐 같은 경우는 씨감자 보급을 통해서 기존 대비 생산성이 한 4배 정도 증가한 상황이 있고 파라과이 같은 경우는 참깨를 통해서 수량이 기존의 헥타르당 500키로에서 한 800키로 정도 수준으로 증가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발전된 농업기술력은 지금 세계의 많은 나라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주먹구구식 농법에서 벗어나 농기계를 사용하게 되고 체계화된 농업인력에 따라 농사를 짓게 됐죠.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가장 오랜 기간 한국 농법을 전수받아온 케냐는 감자 종자를 이용한 재배 외에도 다양한 협력 사업들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피아 케냐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소규모 닭 사육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시판되고 있는 사료보다 가격은 한 25% 정도 낮으면서도 영양 측면에서는 대등한 사료비합비를 찾아내서 닭 사육농가에게 실증을 하고 있고 이외에도 주식인 옥수수, 야채 생산성 증대를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피아 케냐 센터가 주력하고 있는 것은 양계 사업입니다. 사용 노하우만 있다면 안정된 수량을 확보할 수 있고 발간 생산으로 부가가치도 높일 수 있으니 양계는 케냐 농가들에게 좋은 소득원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양계 농사를 지으려면 닭 사료값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코피아 연구원들은 현지 연구소와 협력해 영양면에서는 대등하지만 가격은 저렴한 비용 절감 사료를 개발해냈습니다. CARA has developed through us various technologies that mitigate in terms of quantity especially for ruminant livestock there's the silage making and hay making and we have a range of technologies on that in this production lab we deal with assessing the quality of feeds 센터 내에는 좋은 품질의 병아리를 생산하기 위한 부화장도 설치되어 있는데요 부화기를 통해 태어난 병아리들은 첫 3주간의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기온에 특히 민감한 병아리들을 위해 사육장의 온도를 밤낮으로 체크해주고요 면역력이 약한 어린 닭들은 정기적인 백신 접종으로 질병 관리도 세밀히 해줍니다 한국의 농촌진흥청과 케냐의 칼로에서 협동 연구를 해서 우선 양계 관련 책자를 발간했는데요 그 책자를 농민들에게 보급함으로써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그리고 또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 같은 팁을 제공해서 양계 폐사율을 크게 줄였습니다 무구가 지역 인근의 마을 주민들이 센터를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주기적으로 케냐 농민들에게 센터에서 직접 키운 닭을 분양해주는 날입니다 농가에 분양해주는 닭은 중닭 정도로 키워서 분양을 하는데 중요한 이유가 병아리 상태에서는 키우기가 조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중닭으로 키운 후 생존용을 높이기 위해서 분양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양 방법이 기록된 양계 책자도 한 권씩 나눠주는데요 받자마자 책자 속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농민들 센터에서 분양되는 닭은 케냐의 토종닭을 개량한 우량 품종으로 6개월이 지나면 달걀을 생산할 수 있는 성닭이 됩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센터 연구원들은 분양 후에도 사양관리와 질병 예방을 위해 한 달에 한 번은 마을을 방문해서 자문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게 마냥 좋은 케냐 주민들 이곳에 그녀들에게 할 수 있도록 We can prove our livelihood. When we be given these chickens we will be able to take care of them, make them more, make them grow and I hope and I believe in the future we are going to have more chickens and I believe we are going to do very good in life. In the village we never used to immunize our chicks. So now we have a manual. I am better placed because I know that you mean this is why other chickens have been dying. Now mine will not die. Since I will be able to immunize on time, to handle them on time, to handle them properly the way they are since the manual is there. 한국에서 찾아온 촬영팀을 열렬히 반겨주는 이들은 비우니 마을 주민들입니다. 이 마을은 케냐 남부의 저지대 평원에 위치한 곳으로 비가 오는 기간이 1년 중 3, 4개월 뿐 그것도 가뭄화 현상으로 점점 더 줄고 있죠. 그러니 농사는커녕 생활에 필요한 물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 이런 곳에서 어떤 농업이 가능할까 코피아 연구원들은 고민했습니다. 강수량이 적어 작물을 재배하기엔 힘들어도 연중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는 비우니 마을은 닭을 사육하는 데는 적합한 조건, 이전에도 양계를 해왔죠.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는 방법을 몰랐던 주민들은 많은 양의 닭을 키우기가 힘들었고 성닭이 되기 전에 질병으로 죽는 경우가 타반사였습니다. 강수엘에 대한 지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강수엘에 대한 지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에 대한 지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시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사와 양의 닭을 키우기 위해 일을 합니다. 3년 전 코피아 연구원들은 비우니 마을을 양계 기술 전수 시범 마을로 정하고 마을 주민들에게 달걀을 부화시키고 병아리 때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세세히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양계 전문 마을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스템을 마을 곳곳에 설치해 줬죠. 여긴 병아리 부화장인데요. 지난해 코피아 센터에서 자궁과 기술을 지원해 만든 이곳은 한 번에 2천 개의 달걀 부화가 가능한 곳입니다. 마을 주민들에게 큰 소득을 안겨주는 것이죠. 그런데 양계를 하려면 물도 필요하죠. 코피아 센터는 마을에 태양강 펌프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이 물탱크로 집집마다 양계 사육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물탱크로 집집마다 양계 사육이 가능한 곳입니다. 이 물탱크로 집집마다 양계 사육이 가능한 곳입니다. 이 물탱크로 집집마다 양계 사육이 가능한 곳입니다. 이 물탱크 두는 양계 사육이 많아지는 20입니다. 나머지 저에게 160입니다. 집집마다 닭들이 가득하고 마을엔 활기가 넘칩니다. 주민들의 삶에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코피아에서 우리의 그룹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까지 250만 원을 쇼핑하고 계란을 쇼핑하고 계란을 쇼핑하고 계란을 쇼핑하고 계란을 쇼핑합니다. 3년 전 이곳에 불과 5마리밖에 없던 닭이 50배로 늘어난 겁니다. 한국 농업인들이 가져온 변화, 케냐인들의 삶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även 건물이 집으로 가지는 전자와는 부서에 대해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곳에 마신을 받은 혀를 받으신 일은 제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먹은 양념을 먹기 위해서 더 먹은 부모도로 팔아주고 한 대신에 놓고 다른 당부에 물을 받은 예를 들어서, 나는 이 계약을 먹기 위해 식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케냐의 심각한 식량 문제는 아이들의 굶주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곳 카덴와 초등학교 학생들 중에서도 하루 한 끼 이상 굶는 게 어느새 일상이 된 아이들이 대부분이라는데요 그런 이곳에 코피아 연구원들이 특별한 수업을 제안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농사를 지으며 농업을 배우고 그 수확물은 아이들을 위해 쓰는 겁니다 일명 스쿨팜 프로젝트 인근 초등학교 14살 학생들을 대상으로 농작물을 심고 재배하고 수확하는 것뿐만 아니라 닭을 사육하는 등 농작업 체험 기회를 제공해서 일찍부터 농업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스쿨팜 활동을 통해 생산된 농산물을 급식에 활용해서 영양 개선에도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4년 전 연구원들은 학교 내에 사용하지 않는 2헥타르의 땅을 개관해서 다양한 작물을 심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밭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을 가르쳤죠 훗날 이 아이들이 커서 케냐의 식량난을 해결해줄 훌륭한 영농 인력이 되길 바라면서 말이죠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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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은 여러가지 기회를成长 학생들은 잊은 지구 후에도, 여러 가지 확정을 통해 아기 때문입니다 아기 2013년 자신의 학생들의 학생들은 그것은 청경을 뛰어내며 힘으로 건강을 능히 오늘은 스쿨팜에서 양배추를 수확하는 날입니다. 주로 옥수수와 콩, 감자, 고구마와 같은 식량 장물을 재배하는데요. 교육도 교육이지만 아이들의 끼니를 해결해줄 먹거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케냐의 강한 햇살에 풍성하게 자라난 양배추처럼 스쿨팜을 통해 아이들의 꿈과 희망도 풍성하게 자라납니다. 교육농장에서 수확한 장물은 아이들의 점심 메뉴로 쓰이고요. 남는 건 집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전엔 점심을 굶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스쿨팜을 시작하고 아이들의 점심 끼니가 해결됐습니다. 덩달아 결성률도 줄었죠. 코피아의 임무를 받고 적게는 6개월, 길게는 몇 년 동안 워나먼 타국 땅에서 생활하는 한국의 연구원들.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지식을 알리고 나누는 것에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이 나라의 아이들이 더 이상 가난과 빈곤으로 힘들어하지 않길 바라죠. 가장 보람찼던 순간은 제 실험 결과가 잘 나와서 케냐 농업에 간접적으로나마 이바지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제 실험이 엄청나게 혁신적이지는 않지만 제 실험을 통해서 다른 실험이 이어질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필드에서 수확한 작물들을 인근의 고아원이나 학교에 기증을 하는데요. 그때 저희가 가면 아이들이 나와서 반겨주고 저희 같이 인사하고 그러면서 작물을 같이 옮기고 그러는데 아이들의 웃음은 다른 사람까지도 덩달아 미소짓게 하는 그런 힘이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있구나. 코피아 연구원들의 가장 큰 역할은 현지에 맞는 농업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그들 스스로 가난과 빈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먹을 것을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이곳 주민들의 삶이 지금보다 조금은 더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울란바토르 시내에 있는 대형마트입니다. 최근 이곳에 한국산 신선식품들이 많이 유통되고 있다는데요. 그중 이 딸기가 가장 인기입니다.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합니다. 여기서 팔리는 딸기는 수입된 게 아니라 몽골 땅에서 재배된 건데요. 그 품종이 한국산. 2006년 경북이 육성에 개발한 딸기입니다. 이 녀석에 대한 Readings token가 Mkonehts의 사회에 있는 분야에 있는 반복된다. 저는 한국산 신선생들에게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분야에 있는 분야에 있는 분야에 있는 형편을 안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이 약 1asing을 당하는데 연구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많이 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한 번에 있는 분야에 있는 분야에 있는 분야에 있는 것입니다. 아시아의 중앙내륙에 위치한 몽골. 징기스칸의 후여들로 지구상에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유목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 드넓은 몽골 땅의 대부분은 목초지와 사막. 농경지는 단 1%에 불과해 필요한 농산물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죠. 최근 몽골정부는 농업자립화를 위해 농경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 농사지을 작물과 기술이 부족했던 몽골은 한국을 향해 러브콜을 보내왔습니다. 기후적으로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이제 사막 기후고 또 여름은 짧고 겨울이 굉장히 깁니다. 또 겨울에는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그런 날씨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제 이런 특징들을 우리 농업기술의 연구진들이 우리 작물들이 그 특성에 맞는 식량작물이나 원예작물 또 특용작물들을 거기에 재배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또 지금 연구를 추진하고 있고 울란바토르에서 570km 떨어진 고비사막 그 한가운데에 한국형 온실하우스가 차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재배되고 있는 작물은 한국산 품종의 딸기입니다. 아 몽골에서 딸기라니 그 자체가 신기한 일이죠. 견성북도 농업기술원에서 2012년도에 딸기 프로젝트로 이루어지게 됐는데 그때 그 전에는 몽골에서 딸기 재배가 아예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딸기 프로젝트로 인해서 재배가 시작했고 그 해 겨울부터 농림부에서 고가 딸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농업기술이 몽골에 전수되기 시작한 건 10년 전부터입니다. 처음엔 밀과 보리, 옥수수와 같은 식량작물로 몽골 현지 재배 가능성을 열었고요. 이후 원예작물로 그 영역을 넓혀나갔습니다. 몽골에는 상당히 축산이 발달했지만 이런 엽체류, 과체류, 이런 채소 종류들이 상당히 기술이 없었고 사실은 시설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접근하자 해서 무, 배추, 상추, 케일 이런 엽체류들을 일체적으로 기술을 전수했고 최근에는 고급 딸기, 딸기 과체류 종류, 참외, 딸기, 거기에다가 상당히 수입량이 많은 양파, 이런 고급 채소 종류로 전환이 됐죠. 이곳 운누고비의 한국형 시설 재배가 들어선 건 3년 전인데요. 경상북도와 운누고비 아이막이 노곱 인프라에 대한 협약을 맺으면서부터입니다. 딸기 산타를 시작으로 한국산 참외도 몽골 땅에서 쑥쑥 잘 자라고 있습니다. 특히 딸기와 참외는 비타민과 엽산 함량이 높아 육류를 주로 먹어 온 몽골인들이 부족한 영양소를 채우기에 아주 좋은 과잉의 인기죠. 이론은 육효단에 있다면, 가기 전 reviews, 가기 전해드린 기술이 두 가지로 뺏는데 와다울 수 있는 부족하게 생산하는 과거는 한,"ov usage 실시 3.5% 지자, 다음,ões 공강의 조직 이러한 과거에 대한 협약을 받은 것입니다. 조직전에는 이런 일장의 성장은요, 전화의 성장에 의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사가 대결을 확인할 수 있는 전화 기술에 대결과 함께한 자료에 대한 협약을 챙겨서 저희는 전화를 suscending 수 B.2주의에 대한 협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외국에서 전화를 신고 있는 수학을 사업을 합니다. 지금 교수는 이날 수업을 기증한 건가요? 한국과 몽골, 두 나라가 맺은 농업교류의 핵심은 몽골 내에서 스스로 농업자금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농업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 몽골 국립농업대학교에선 해마다 이곳 음루고비로 교육연수를 봅니다. 음루고비맥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우리 공동연구 프로젝트에 농대 교수 4명 그리고 1년의 학생, 학부생부터 석박사과정 학생이 총 6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5월부터 10월까지 음루고비맥에 길에서 숙소를 하면서 작물의 육묘부터 수확까지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글로 배우는 농업이 아니라 실제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으며 배우는 산교육 현장. 이곳에서 교수와 학생들은 몽골에 없던 새로운 작물을 만나고 보다 발전된 농업기술을 습득하면서 실습과 연구를 겸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미래 몽골농업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될 테죠. 한국에서는 지난력이 종합의 삶의 소량소에서 인신한 지 사회에 올렸습니다. 이 시각 세계에서의 수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시각 세계에서의 수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시각 세계에서의 수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몽골의 토질과 일조량이 한국과는 다르다 보니 한국의 농업기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몽골 현지에 맞는 맞춤형 재배 방법을 찾아 적용하게 되는데요. 현재 시험 재배 중인 작물만 25종 그리고 이 늘어난 작물의 수만큼 농지 개발에도 통 큰 투자가 이뤄졌습니다. 고비 사막을 농경지로 개관한 음누고비 아이맥 허업월판 황무지를 기회의 땅으로 바꿔놨습니다. 고객센터가 파주의 카아하니 고객센터가 인지적인 경제는 1912II의 전문을 대상으로 시 lift 울란바토르 시내에 있는 몽골 국립농업대학교입니다. 한국의 경북농업기술원과 협약을 맺고 공동연구를 해온지도 올해로 10년째. 경북에선 수시로 전문연구원을 파견해 기술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연구원이 방문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농대의 학생들뿐 아니라 농민들도 그날 농사일을 다 접어두고 한다름에 찾아올 정도인데요. 한국의 농업기술을 하나라도 더 얻고자 하는 이들의 열망이 교실 안에 가득 찹니다. 우리 교육 프로그램은 1년에 3번에서 4번 정도 기술원 측에서 연구원들이 오시면 같이 하고 있고 대상자는 학생 국립대 원예학과 학생들과 농사진의 농민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의 주 목적은 농업 지도자를 양성하는 겁니다. 교육의 혜택이 닿지 않는 지방으로 인재들을 파견해 그 지역 농민들을 지도하게 하는 건데요. 또 지도를 받은 농민은 이웃이나 또 다른 농민들에게 그 지식을 나눌 수 있게 되겠죠. 경상북도 농업기술은 하고 몽골 국립농대하고 이런 사업은 주로 기반 사업이나 시설이나 이런 지원 사업이 아니고 예산 규모나 이런 것들은 좀 적지만 어찌 보면 작물에 대한 교육, 생리, 환경 이런 것들, 병해충 방제 이런 기술적인 측면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교육과 컨설팅을 공동연구와 함께 같이 병행하는 그런 우리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곳은 한국과 몽골, 두 나라의 농업 교류를 위해 몽골 정부에서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몽골의 혹한 추위에도 견딜 수 있는 내한성 양파를 연구 중인데요. 지난해 가을 부푼 희망을 안고 첫 파종에 들어간 양파. 하지만 몽골의 추위는 예상보다 더 독했습니다. 심어둔 양파 모종이 모두 얼어버릴 정도로 강력했죠. 여기서는 너무 추위가 심하고 마이너스는 영하 40도까지도 내려가는 게 다반수고 또 그리고 겨울에는 물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얼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을 품종을 한 번 시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보시다시피 가을 재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가을 파종한 양파는 비록 실패했지만 한국 양파의 매운맛을 보여주기 전엔 결코 이 실험을 멈출 수 없죠. 이건 올봄에 새로이 파종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코의 사이즈가 최소한 우리 주먹이 상태이 되는데. 여름은 짧고 겨울은 긴 몽골. 이번 봄 양파는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지금 심어져 있는 품종들은 봄재배 품종입니다. 그래서 봄재배 품종들은 사실 이제 이식 시기가 상당히 중요하죠. 4월 상순쯤에 저희들이 이렇게 정식을 했는데 시기별로 했어요. 그런데 시기별로 했는데 보시다시피 어떤 처리는 생육이 괜찮고 또 어떤 처리는 상당히 많이 고사하거나 죽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조금 더 정밀하게 바깥 외온하고 하우스 안의 온도를 비교 분석해서 정확한 정식 시기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비료는 안 뿌렸죠? 안 뿌렸어요. 태비만 주고. 한국에 복합비료 같은 거 잘 나오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양파 전용. 양파 전용 복합비료가 있는데 구비대할 때. 거친 몽골의 토양에서 한국 양파가 잘 자라기 위해선 적당한 시기에 알맞은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한국에서 한국의 전용 복잡한 방식이 어떻게 liver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시기별로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한국을 주민 공급하기 위한 전용 복잡한 방식의 지속력을 몽골하고 공동연구를 통해서 이게 성공이 되면 아마 몽골의 식문화도 저희들이 품질 좋은 농산물로도 바뀔 수 있고 또 몽골의 농업인들도 아마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외에서 각광받고 있는 우리 농업을 배우기 위해 직접 한국을 찾아오는 이들도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선 해외의 농업 담당자들을 초청해 한국의 농업기술을 알리고 전수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세계 각국에서 농업 전문가들이 찾아왔습니다. 코피아센터는 산대국 협력기관과 함께 맞춤형 농업기술을 개발하여 산대국의 농업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산대국 협력기관 연구원의 역량을 향상하고 또 한국에 대한 이해를 증지시키기 위하여 국내로 초청하여 농업기술 분야별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훈련생들은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들에서 온 현지 농업 연구원들입니다. 사실 이 외국인 초청 훈련은 벌써 37년째 이어오고 있는데요. 지난 1972년에 처음 시작돼 지금까지 120개국에서 6천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지난 2월에 3일 출시했고, 아프리카, 국가들의 이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이해가 과천에서 광어리와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도전을 위한 효과를 지원하여 는Hz으로 연구원을 지원합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전산 skill 수준으로 옮기고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상에 Enzo아, 학생들의 전산 mechanic을 지원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난 50, 60년대 농업 산업화와 녹색 혁명을 거치면서 빠르게 성장한 우리 농업 기술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훈련에서는 최근 해외 농업인들 사이에서 관심이 높은 품종 개량과 식물 교배에 대해 교육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교육 실습장인데요. 토마토와 고추의 교배 육종을 위해 꽃봉오리를 열어 인공수정하는 과정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자국의 농업 업그레이드를 위해 대표해서 온 이들은 하나라도 더 배워가기 위해 눈과 귀를 쫑긋 세웁니다. 사이도 일들이 첫 날 위해 두 공산을 통해 조거와 토마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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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수정원의 사업을 위한 특수 despite 역사의 wilde 유리가 많은 한국의 농업을 듣고 있습니다. 전부의 식물은 꼭 기국에서 관계를 수 있으며 특수하게들을reib다 달러 다시 투수해 주의성되는 및 국물의 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나요? 또한 사무소에서 입니다. 오늘 하늘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강의 설명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학습은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요? 우리는 전환자들의 성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강의적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과정을 실리로 응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친에 대한 성분이 있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원예원에서 간단한 교육을 마친 이들이 다음 코스로 찾은 곳은 육려장입니다 수박을 비롯해 고추, 오이, 토마토 등 다양한 작물의 모종이 생산되고 있는 현장인데요 육려는 농업 생산 기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서로 다른 작물을 한 가지에서 생산해내는 전목묘를 만드는 기술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죠 우리나라는 육려 분야에서 전 세계에서 네덜란드나 일본과 같이 전 세계에서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제주가 좋아가지고 전목에 있어서 활착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은 부족한 일조량을 대신해 조명을 이용해서 모종을 재배하는 곳입니다 기온이나 기후변화에 관계없이 다양한 품종의 모종들을 생산할 수 있죠 I am also trying to use this technology in my country especially the seedling production of quality seedling production they are disease free and they present disease free high quality seedling uniform same size seedlings we can produce as well as in grafting watermelon it is fantastic very good and they are doing very good job these workers they are efficiency is very high so I think this technology is need to the world but I realized that your advancement in the protected agriculture is quite good and we need to do a lot of learning from you I also realized that your method of breeding is quite advanced and as a plant breeder I think we need to learn a lot from you so that we can help upgrade the materials without in grafting 강자의 권력으로 위협받는 식량 안구 무한 경쟁으로 불안한 먹거리 시장 시대가 아무리 급변해도 농업은 결코 놓을 수 없는 국가 생존의 뿔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식량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전환한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선진 농업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 도움의 손길을 내밉니다 전 세계가 농업 환류로 행복해지는 길 그 길 위에 농업의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50년 60년 전만 해도 해외에서 종자라든지 이런 농업 기술들을 배워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우리는 짧은 시간 극격한 발전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발전을 우리가 그동안에 발전해 오면서 도움을 받았던 것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공유할 수 있음이 많이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가끔 더 차가로 흥미로운 일을 이해해야 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